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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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오늘은 루스토포니아라는 축제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려면 타이파 빌리지를 지나야 되는데요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좀 많이 번화에요 약간 우리나라 명동 같은 이미지? 근데 엄청 작은 명동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게 아기자기한 것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루스토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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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이파 빌리지를 찍으러 온게 아니라 루스토포니아 축제를 찍으러 가는거기 때문에 그쪽을 좀 위주로 찍을게요 주택박물관 이쪽으로 가네요 루스토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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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살 빠진 것 같지 않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웃어 왜 왜 웃어 왜 내가 조금 야야 지시는 것 같아요 나 살 진짜 빠졌어 아니 사람들이 나 보는 사람마다 살 빠졌더라고 힘들어 힘들어 사는 게 힘들지 어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느낌이 들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축제인데? 저기가 딱 커플 아니에요 저기가 딱 커플이었다가 저기 베네시안이 보입니다 저 저기 맞은편에 호텔들 쫙 보이고 자 이제 보인다 보인다 You so funny 루소포니아 나 이거 브이로그 찍는 건데 브이로그 찍는 거 같지가 않고 뭔가 관광 설명해주고 있는 거 같아 브이로그가 뭐예요? 브이로그? 브이로그 하고 브이로그 합친 거 나도 몰랐어 자 2017년 10월 19, 22일 자 이렇게까지 자 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와 사람이 진짜 많다 외국인들 진짜 많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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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축제 느낌 난다 오우 특이하다 이건 뭐지? 이건 중국 광시 광시 쪽에 그런 자치국 백색시 이건 뭐야? 没有 오우 오우 특이하다 여기 전통적인 그런거인가 봐 산따라박 산따라박 롤리롤리롤리 산따라박 아니야 이거 진짜? 산따라박 산따라박이 이걸 따라한거야 이게 산따라박 따라한거야 이거 저작권 누구한테 있지? 아 이거 축구게임 외국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외국이야 어쨌든 우리도 여기서 외국이 있냐 어우 이쁘다 이쁘다 호란박 이거 스케줄은 어디서 사이지? 이건 뭐야 에그타르스야? 이건 뭐지 진짜? 빵 맛있어 보인다 롤케이크같이 우리도 치켓 사가지고 뭐 사먹자 어 아 여기서 사는건가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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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거 소원 소원들을 주는 나무네 와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네 프리네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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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적어 이건 뭐야 오 이거 맛있어 보인다 아 이게 뭐야 이거 고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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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켓네 고로켓 고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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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어 냄새 좋다 근데 그치 전복같이 생겼어 으잉 이건 뭐야 여기 민족의 뭐 그런거 같은데 근데 저 사람들은 서양사람 같은데 인터뷰도 하네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우와 우와 나 진짜 거북이인줄 알았어 아 나 진짜 거북이가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았어 아 나 진짜 거북이가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았어 아 이게 뭐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이쪽 지도에 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여기 있는 그런 거북이들인가 잘 모르겠네 우와 귀엽다 이거 바지 아 이거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이거 우와 귀여워 이거 핸드메이드겠다 excuse me you made it all 그래요 sorry VERY ja mighty 蛛 끝 어 손 이 뭐 그렇다 안 와 크다 많다 많다 카사 데 폴투갈 에그타르트네 여기 마카오 에그타르트랑은 다르네 근데 근데 좀 모여있잖아요 어 포르투갈이다 포르투갈 뭐하는거지? 설마 무료 시식? 알코올 쓰레기 치즈도 주네 소시지도 주고 먹어봐 포르투갈 치키라서 포르투갈 치식때는 무료로 주나봐요 음 맛있는데 엄청 짜다 나 마시면 안되는데 얼굴 빨개지는데 배가 떠요? 어 나 이걸로도 빨개져 앙골라도 앙골라 되게 장관가게 생기셨다 뭐지? 뭐지? 뭐지 이게? excuse me what is this? 그래요 그래요 왜 내 말은 아무도 대답 excuse me what is this? uh this is uh we call croquet it's like some beef roll beef? and this is codfish how much is it? it's ten pataka each ten? 싹만 싹만 10? 어 10 for one? 10 for one yes 10 for one yes 10 for one okay thank you so should I buy ticket first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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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I can't buy here yes okay 갔다 와볼까요? 갔다 와볼까요? 일단 끝까지 와서 먹을까? 아 내가 먹고 취할 것 같아 이건 뭐야 뭔가 튀김 같은데 맛있어 보인다 사탕이야? 아 당구워네 사탕 맞네 오 이건 초코 케이크 같은데 촬영하러 왔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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